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6년식 벤츠 C클래스 원격 그리고 근접도 작업을 할 건데 고객님이 직접 하시려다가 실패를 보셨대요 이유는 탈거가 힘들어서 처음에 보면 어디 어디 뜰지를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고요 어디 제품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세요 저도 처음 달아보는 건데 이 제품은 별 이상이 없기를 지금 눈이 잠겼고 열림, 잠김 신용으로 걸 때는 열림, 잠김인데 반응이 다시 한 번 처음에 할 때 잠기고 나서는 바로 반응이 아는가 봐 한 20초 정도 있다가 해줘야 얘가 경복에 이식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브레이크만 밟고 주중력하면 되고 다시 끄고 시동 켜고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고객님이 가져오신 거긴 한데 좀 애를 먹은 부분이 근접도가 아까 분명히 안 됐거든요 고객님이 밖에서 테스트하는데 근접도가 된다고 시동 걸렸을 때는 트렁크가 안 열리네 지금 시동이 꺼지고 나서 바로 되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본격 시동 경복이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감사하고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인사 마치겠습니다 AMG였습니다